여기 지금 징글벨부터 지금 나갈 겁니다 지금 스타트 하겠습니다 1, 2, 3, 4 있는 사이로 설매를 하루를 타고 살리는 이분 1, 2, 3, 4 1, 2, 3, 4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마라기 두덜고가 밝으니 떨벨을 끌어주렴 그 후로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두덜고가 숨고는 길이 길이 기억해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빛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우리 같다 떨벨을 깔다 어린이 들을 지는 모르고 늦게 흘린다 썰매를 깔고 즐겁게 달린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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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한국 강사진흥의 강사님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일요일인데 지금 여기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라도 즐기니까 좀 해소가 되시나요 네 올해는 제가 이제 빛으로 승부합니다 빛으로 드디어 어둠 속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눈에다도 빛을 주고 싶고요 마음속에도 빛을 담아주고 싶어서요 올해는 LED 플라워 과정에 많이 좀 심혈을 기울었어요 저는 바꾸지 않았어요 거의 제가 미끔시에 출연했을 적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때랑 똑같이 하는 걸로 해보려고요 진실과 거짓으로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진실과 거짓 자 이 중에서요 거짓이 있습니다 6살에 부모를 잃다 19살에 하반신 마비를 겪다 3번 의죽을 끼고 있다 4번 중학교 때까지 할머니가 얻고 다니셨다 5번 결혼을 한 적이 없다 6번 아이가 없다 7번 성대마비가 있었다 8번 심장병을 15년 이상 겪다 9번 13번의 수술을 하다 10번 소장패색 후유증을 겪고 있다 11번 대리운전과 퀵배달 서비스로 순위 3위안에 늘었다 12번 KBS SBS MBN 등 다수의 방송 출연을 하였다 하나가 더 생겼어요 올해 어떻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영광스럽게 교도소 교정교학 의원으로 의축을 받았습니다 네 이 중에서 거짓을 말씀해 주실 분? 채팅도 좋고요 4번 4번 중학교 때까지 할머니가 얻고 다니셨다 중학교 할머니가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얻고 다닐까 싶었어요 아 4번 5번 5번 5번은 정답이구요 네 6번 6번 3번 오답이에요 4번 우리 할머니가 저를 중학교 때까지 업어주셨어요 할머니가 세상에 세상에 없는 딸이었어요 제가 할머니가 아들 10명 낳고 11번째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예쁜 짓을 하다 홍역을 할 때 빨리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딸에 대한 그 그리움이 컸다가 딸이 태어나니까 중학교 때까지 업어줬어요 그때까지 업혀 다녔고요 그걸로 인해서 결론은 그 할머니의 사랑으로 이 모든 걸 겪는 동안요 저는 이걸 얘기하면서도 좀 담담하게 얘기해요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그 힘이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중학교 때까지 업어줬던 그 사랑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살아서 뭐해 포기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할 때마다 할머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굉장히 귀한 존재였어 그러니까 내 삶이 마치 제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삶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서울의 성모병원 소장족이 자꾸 아프고 쥐가 나는 게 한동안 길어서 올해는 제가 소장 시티를 찍으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여름이면은 달이 지나는 것을 5분에 한 번씩 겪어야 합니다 근데 소장도 소장 폐색 수술 후에 더 이상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그리고 얘도 내가 데리고 살아야 할 아이라면 아픈 것도 잘 달래서 데리고 살아보니까 또 살아볼 만 하더라고요 불만 같지 않고 그래서 올해는 소장 폐색 후유증도 잘 데리고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봤더니 이제 교도소 교정 교도소 교정 교와 의원으로도 하는데요 올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는 이쪽으로 봉사 와주는 거 너무 감사한데 왜 힘든 것을 선택했나요 그래서 짧은 동안에 얼른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를 선택했지 답을 못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결론은 이 모든 것을 겪게 한 거는 이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행복하라고 행복 강의를 할 수는 없어요 저한테는 긍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어려울 제가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을 때일수록 해집고 나오는 힘이 생겼어요 면역력 그런 것들이 생겨서 그런 거를 좀 전달해주는 역할이 나의 역할 아닐까 그래서 결론은 교도소에서 스님도 목사님도 신부님도 어려워하는데 정은이랑 저는 교도소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제가 겪은 그 이야기들로 얼마든지 얘기를 엮어나가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해보면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너무 아프면 병원에 가다 그래도 안 되면 예쁘게 데리고 살자 역경을 강의로 담아내니 그리고 진심을 마음에 녹여내니 감동이 되더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강사님들이 같이 좀 좋아하는 거 우리가 감동도 좋고 어디 가서 뿌듯한 순간도 좋지만 뭐니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근데 머니를 따라갈 때 머니가 되지 않더라고요 진심을 마음에 녹여내는 강의를 하려고 했더니 머니가 저절로 따라오기도 하더라고요 결론은 저는 올해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기회는 올 때 알아봐야 행운이 되고요 결론은 제 50 지금 올해 55세이거든요 근데 55년 동안 신께서 특별히 저를 아끼셨으니 많은 재료를 제가 정말 남들이 평생 살아도 얻지 못할 그런 재료들을 저에게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께서 정은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좀 아꼈었나 보다 그렇게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달 됐나요 이제 박용후 작가님 책에서 봤어요 인생 언어를 디자인하라 관점을 디자인하라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분이 오늘 이분을 배웠어요 당연을 카카오 회사의 부사장님으로 계시고 월급을 8군데서 봤는데요 그 책 중에 하나 꽂히는 말이 있어서 요즘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있죠 직장 내 괴롭힘 강의를 가시는 우리 강사님들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강의 하는데 5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언어가 가슴에 확 꽂혔어요 당신의 당신 언어의 레벨이 당신 인생의 레벨이다 올해는 이 말을 12월이 가기 전에 23년에 선물처럼 얻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강사님들께 당신 언어의 레벨이 당신 인생의 레벨이다 이 문구를 선물로 선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희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은희 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강사님의 이야기는요 매번 들을 때마다 항상 깊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강사님의 강연은 시간이 지나도 여운이 항상 남는 것 같은데요 해피 바이러스다운 해피 해피 에너지가 정말 잘 전달이 됐어요 네 2023년 2023년 연말 결승 왕중왕전에서 깊이 있는 강연을 선보여주신 우리 다섯 분의 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전문성이 이번 행사를 더 빛나게 만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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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